지금부터는 편의 중계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 텐데요. 편의 중계를 할 때는 해설위원이 되시는 거예요. 김민선이 되면 안 돼. 김민선은 지금 시합을 하고 있고 본인은 해설위원이니까 약간 좀 자아 분열을 좀 해야 돼요. 이중인격이 되는 거지. 잘해요. 아 그런 거 잘해요? 원래 몇 개 갖고 있어서. 몇 개 중에 하나 꼬집어내면 되겠네. 그 중에서 제일 잘난 척하는 캐릭터를 좀 하나 꼬집어내주세요. 그분의 이름도 그러면 직접 좀 정해볼까요? 제 원래의 별명. 김민선. 아 저 낚시 좋아하니까 배를 가득 채운다는 뜻이에요. 김만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김만선 해설위원과 함께 표현해 준 게 시작합니다. 그리고 김민선. 김민선도 역시 2홀에서 어디를 기록하면 공동 선두로 올라섭니다. 자 이 정도 거리면 김민선 선수가 조금 트라우마가 있는 거리인가요? 김민선수가 잘하는 거리입니다. 아 잘하는 거리인가요? 50cm만 넘으면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. 아 50cm 바깥은 잘하는군요. 50cm 안쪽으로 들어가는 힘들군요. 네. 자 파5 세 번째 샷 김민선입니다. 81m 정도의 거리인데. 자 김만선 위원께서 보시기에 김민선 프로는 80m 거리. 좋아하는 거리인가요? 네. 좋아하는 거리인 것 같아요. 지금도 굉장히 좋은 찬스를 만들었고. 아 50m 안쪽 들어왔는데요? 어. 위험한데요. 네. 이거 약간 별로 안 좋아하는 표정이에요. 그렇죠. 파차 포트만 안 좋아해요. 제가 김민선한테 물어봤는데 너무 핀 쪽으로 가면은 싫다고 하더라고요. 핀 쪽으로 가면은 싫다고 하더라고요. 너무 핀 쪽으로 가면 싫다. 자 굉장히 가까운 거리. 오케이 거리인데요. 김민선. 긴장한 것 같아요. 버디 퍼십니다. 떨어져요. 와 나이스 버디. 김민선이 오늘 두 개째 버립니다. 20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우승이 나한테 왔다.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까요? 제가 김민선 선수라면 과거 행적을 보면은 한 세월을 남기고 이렇게 큰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도 확신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. 아 세월을 남겨놓고 아 망쳐먹은 적이 많다. 네. 예. 다 된 밥에 재뿌린 적이 많이 있다. 아 그렇죠. 재뿌린 정도가 아니죠. 네. 밥상을 얻은 적이 몇 번 있다. 아 그래서 아직까지는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. 자 이거 시도하는 거리인데 자 50cm부터 안쪽 빠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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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김민선 이걸 빼네요. 자 이건 김민선 선수가 아 왜 이랬을까요? 아 김민선이 김민선 한 거죠 뭐 김민선이 김민선 한 거죠 뭐 장난이고요. 아 김민선이 김민선을 했다. 아 예. sbs 골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 꼭이요 낚시를 좋아합니다. 아 낚시를 밥상을 업은 적이 몇 번 있다. 제 원래의 별명 별명 김민선 아 만선 만선이 김민선의 버디퍼 또 들어갑니다. 김민선 저 안 들어갔으면 2m 지나갔어요. 저 안 들어갔으면 2m 지나갔어요. 자 50cm 안쪽 빠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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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져요. 김민선이 김민선 한 거죠 뭐 하하하하하 잘 아하하하